오늘은 미하일로 무드리크 이야기입니다. 무드리크는 샤르타르에서 뛰는 왼쪽 윙어입니다. 나이는 2001년생으로 22살에 매우 어린 자원입니다. 원래 이 자원은 아스날행이 유력했던 자원이지만 첼시가 하이제킹에 성공하면서 첼시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 선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고 향후 포메이션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주발은 오른발로 확인이 되지만 양발을 자유롭게 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크랙형 윙어들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베일처럼 공을 길게 치면서 상대 수비를 속도로 제압하고 거기서 찬스를 만들어가는 유형이 있다면 아자르처럼 수비를 앞에 두고 드리블로 제쳐서 뜨는 윙어가 있는데 무드릭크는 전자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선수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 소양은 일단 볼을 길게 끌지 않아야 되고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상황마다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서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속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양발 잡이고 볼을 길게 차지 않아도 자신이 자기의 속도를 유추치하지 못하거든요. 무드릭크는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의 펠릭스가 속도감만 살려주니까 풀런전에 첼시의 공격력이 많이 개선됐던 사례를 본다면 더욱이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킥력입니다.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0점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때리는 것에 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샤르타르에서도 세트피스를 자주 막기도 했고 그러면서 정교하게 킥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사실 이 능력은 지혜의를 제외하고 나면 첼시의 이 정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은 펠릭스뿐입니다. 아 근데 그러... 아무튼 지혜의 정도의 킥력과 센스를 제외하고 나면 그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 무드릭입니다. 스탯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리그 12경기에서 7골 6도움 챔스 6경기에서 3골 2도움으로 한 경기당 1포인트를 올려줄 수 있는 자원이고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득점을 하는 만큼 도움이 따라오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리고 첼시 패너로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선수가 부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드릭은 정리해보자면 후방에서 공을 빙빙 돌리다가 답답하게 뺏겼던 첼시의 역습을 살려줄 수 있고 무드릭 혼자 드리블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상대 수비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 팀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킥력이 좋은 드리블 윙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단점으로 바로 넘기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워낙에 드리블에 자신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혼자 플레이하다가 뺏기거나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내주지 못해갖고 답답한 플레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에 혼자 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빅리그에서는 한 시즌에 10경기 미만입니다. 그 잘하고 있다는 홀란드도 잠기는 경기는 잠기는게 빅리그거든요. 무드릭이 계속 활약할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 리그에선 이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피엘에선 이게 안 먹히거나 오히려 첼시 공격에 답답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샤르타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윙어로 활약했던 윌리안도 첼시에 오자마자 압박도 수행하고 수비적인 롤도 수행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변모해서 피엘에 맞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드릭도 어느 정도 첼시에 녹아들라면 그런 수정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무드릭은 선수통산 프로리그에서 뛴 게 77경기 뛴 게 답니다. 검증이 되었다고 하기엔 너무 짧고 그가 보여준 데이터가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300억 중에 포텐셜을 정말 많이 보고 많이 지른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도박성 영입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금액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금액은 선수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확실히 높습니다. 에드온이 많이 들어갔다곤 하지만 금액을 다 합치면 도합 1300억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정말 리그 정상급으로 터져주지 않으면 이 딜은 손해보는 딜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포메이션을 예측하자면 무드릭은 애초에 왼쪽 윙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윙에 무드릭을 한자리 준다면 펠리스가 최전방에 있고 스털링이 우측에 있고 마운트가 맷잘라로 나와서 스털링하고 스위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펠리스는 최전방에 있긴 하지만 많이 내려오는 풀럼전 히트맵을 보시면 정말 많이 내려와서 빌드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속도를 살리면서 주고받는게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무드릭과 펠리스가 왼쪽에서 역습 전개나 빠른 공격 전개를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숫자적으로 부족하거나 수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제임스와 칠헤리 복귀해서 제기량을 보여준다 그러면 측면 공격과 측면 밸런스는 첼시의 가장 무서운 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드릭의 오피셜을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싼 디디디만 선수 자체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드릭이 잘 적응해서 2030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건 10년 동안 첼시를 정말 잘 이끌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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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